자막제공자 남순 사람 남순 사람 남순 사람 남순 사랑해줌 당신은 사랑뿐이야 나는 나는 나를 항상 좋아해 나는 나를 항상 나만의 꽃이랍니다 난 내 사랑 사랑합니다 좋아 좋아합니다 내 사랑 속으로 사랑하는 나는 당신 사랑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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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신은 사랑뿐이야 나는 나는 이 땅에 가는 당신이 좋아 나는 나는 당신이 당신은 당신이 좋아 당신은 당신이 좋아 나는 당신이 좋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좋아 좋아합니다 우리 사랑 속으로 사랑받는 나는 당신이 바라고 나는 당신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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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와줘 봐바라 사랑축으로 사랑받는 나 당신 사랑해 당신 사랑해 사랑해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트롯프린세스 오요진 반갑습니다 먼저 이 음악회에 저를 초대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되게 아저씨인 모든 분들 그리고 저희 보디가드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첫 번째 곡으로 들려드렸던 곡은 무려 4일 전에 나온 사랑꽃이라는 곡 들려드렸고요 바로 다음 곡으로는 저희 보디가드 분들이 굉장히 좋아해주시는 최선생님의 정의의 정보야 라는 곡 준비했습니다 박수 많이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박수 제 목소리 듣고 가려주세요 박수 정이 정이 무엇이길래 그 정이 무엇이길래 그 정이 무엇이길래 정이 무엇이길래 그 정이 무엇이길래 나를 나를 이렇게도 그렇게 할까요 사랑한다 그만둬도 부족하니 가슴을 불태울 사랑 정의정의 무엇이길래 그 정의 무엇이길래 내 맘을 손내게 할 가슴을 불태울 사랑 내 전부야 그 정의 내 전부야 아 같이 정의정의 무엇이길래 낯설 때 정의정의 무엇이길래 그 정의 무엇이길래 정이 무엇이길래 그 정이 무엇이길래 나의 날이 이렇게 내 말인가요 사랑한다 그 말로도 부족한 운이 가슴을 불태울 사랑 정이 정이 무엇이길래 그 정이 무엇이길래 내 맘을 손 내게 할 한 사람을 만난 내 전부야 그 정이 내 전부야 그 정이 내 전부야 그 정이 내 전부야 라는 곡이었고요 바로 다음 곡이어서 제 노래 날 보러 와요 라는 곡 들려드릴 건데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지만 아시는 분들 다 같이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많이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날 보러 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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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 보러 roads 이미 되겠죠 하지만 함께 있다면 세상에 건넬 게 없어요 하나 둘 셋 날 보러 와요 날 보러 와요 울고 싶을 때 보고 싶을 때 날 보러 와요 날 보러 와요 날 보러 와요 날 보러 와요 시간은 언제나 더 좋아 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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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신이 완전 좋아요 매일 더 날 보러 와요 날 시간은 좋아 더 좋아 뛰어든 허리 퍼러든 분위기는 짱이잖아요 아름다운 힘이 날 때면 누구도 실례겠죠 하지만 함께 일어나면 세상에 군맥이 없어 한, 둘, 셋 날 보러 위여 날 보러 위여 부르고 싶을 때 보고 싶을 때 날 보러세요 날 보러 위여 날 보러 위여 날 보러 위여 부르고 싶을 때 부르고 싶을 때 날 보러 위여 날 보러 위여 날 보러 위여 날 보러 위여 앵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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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한번 해볼거에요. 하나 둘 셋 넷 앵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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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오 감사합니다. 순간에 날 보러 와요. 열심히 응원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. 네. 그래서 여러분들 앵콜을 또 해주실 줄 알고 또 한가지 곡을 더 가지고 왔습니다. 이성우 선생님의 진또배기라는 곡들과인데 즐거우신가요? 어떠신가요? 즐거우신다면 박수와 함성! 더 크게 박수와 함성! 네.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네. 근데 진또배기를 부르려면 제가 여러분들이 또 하셔야 하는게 있습니다. 다들 아시죠? 진또배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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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눈치껏 해주시면 정말 정말 좋겠습니다. 그러면 마지막 곡으로 이성우 선생님의 진또배기라는 곡 지워드리겠습니다. 그럼 지금까지 트루프린세스 오유진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신동게 즐겨주세요! 분수의 진또배기! 저녁이 즐거워져서 한 번 더 친또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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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 마리 손에 앉아 볼볼바 나름 아름다워 친또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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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침성가 침성가 소감 찜호를 이 여행 어 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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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오새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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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너너너너뜨리리 너너너너뜨리리 아아 새워라 노릇여라 하도만 노래한다 치는다 마침노백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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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세마리 숙대에 앉아 눈물이 막아 가침노백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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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지인 두뱅이 고지는 이 바단을 전진여 하다에 심수를 안아주고 말없을 마을을 니껴 하다에 심수를 뱅아 하다에 심수를 は este la e p 예 e い a a war 야구야 야구야 고생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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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여구 고생해 고생해